어 안녕 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나 인스타 켜놓고 댓글 읽는 거 몰라가지고 영상통화 같은 거예요 그래요? 인스타 라이브는 사실 이런 거 안 쓰나? 제가 몰라요 왜 해봤어야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근데 이거 댓글을 못 보겠어 막 나를 팔로우 팔로우합니다 막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댓글을 읽고 싶은 거예요 저랑 라이브 라이브 방송 참여 요청이 엄청 많아요 지금 원래 오늘 라이브 켤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막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저희가 원래 했던 라이브는 절차가 복잡했던 거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쉽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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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